어 그래 그 민혜야 이번 수업도 아주 잘했어 응 그래 2박스 내가 해놓은게 아이고 정말 아주 그냥 이 인간 아주 속없는 졸약만 돼있어 이거 팔아야지 우리가 뭐 먹고 살 거 아니야 아이고 저거 대체 아주 많아 많아 저거 내가 팔아볼까 뭐 어떻게 팔고요 어? 자 고구마 사세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? 고구마 사러 오셨구나 저희 키로당 10만원입니다 손님 10만원에 후려치게 가만히 좀 있어봐 고구마 사는 건 아니고요 제가 고구마 파는 거 도와드릴 잠깐만 안 사러 오셨어요? 예 고구마 사는 건 아니고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그래요? 그럼 꺼져 아니 할머니 제가 사는 건 후려치기 전에 꺼져 꺼지라고 그냥 처음부터 맘에 안 들었어 나도 고구마를 안살사렸어 또 드려 만원 그냥 풀 수익으로 그냥 싸다고 그냥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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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만원이요 고구마는 고구마를 팔아드릴게요 이걸로? 아이고 응? 어? 이 옷이요? 어? 할머니 말 잘 받으시네요 아이고 할머니 주름도 좀 잘 나오는데 뭔 소리야 미친 얘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우리 고구마 우리 고구마 그 저기 팔아벼 어? 잡아 아휴 할 말고 어? 일단 하는 거지 자자 자 여기가 우리 고구마입니다 예예예예 이것이 고구마입니다 예예 그리고 어? 여기는 우리 용감 아이고 사장입니다 예 제가 사장입니다 예 여기는 일개 직원입니다 아이고 일개미 아이고 저희 고구마 많이 사주세요 많이 사줘요 아주 만납니다 아이고 고구마를 보여줘야지 할 말고 얼굴이 남을 쓰나 아이고 난 나지 그리고 방송에 여자가 나와야 돼 여자가 어딨는데 아이고 아 아가씨 이거 좀 틀어봐봐 춤 좀 춰봐 산타마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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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좋다 산타마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요? 어? 아 이게 뭐 이 숫자가 뭘까? 이것이 꿈에 우리 고구마 가격이네 아이고 마 가격이구마 아이고 저저 이렇게 싸는데 응 여러분 클릭해요 클릭 아 장바구니에 놓치 말고 저 바로 결제 어 그려 그려 아 왔다 왔다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실시간 쇼핑 방송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요 음 에헴 음 어 소실적이 태국에서 마사지로 해가지고 그냥 잘하는 거지 그냥 응 쉽지 않아도 알지 아우 손 맛이 죽지 않았어 아이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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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가 막 막 어 여기 좀 더 밑에 좀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